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은 지폐나 동전이라는 물질에서 통장에 찍힌 단순한 수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치 자체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수치가 가리키는 것은 신용의 크기입니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입니다. 신용이 있으면 그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인생이 더욱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버는 수입은 신용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은 우리가 제공한 가치와 연동됩니다. 우리가 제공한 가치가 결과적으로 수입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가치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라는 신용이 돈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을 쌓는 것이 수입 인상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특성의 돈을 잘 다루면 현재 얼마의 수입을 얻든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7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부자들이 필독서 부자의 그릇 저자 이즈미 마사토님이 지은 돈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인트로에서 돈이란 무엇인가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평생 부자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7가지 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7가지 돈의 교양 즉 돈을 다루는 법입니다. 1. 사고방식 7가지 돈의 교양은 균형 있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인 사고방식이다. 이 사고방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6가지 기술을 연마해도 장기적인 신용이 쌓이기 어렵다. 물론 돈을 모으기 위한 지식이나 투자 테크닉을 연마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일도 운동도 그리고 돈의 교양도 임시방편으로서의 지식이나 테크닉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실력이 붙기 어렵다. 매일의 사고가 행동으로 연결되고 그 거듭된 행동이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사고나 습관을 바꿔가지 않으면 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 이 사고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채 많은 돈을 손에 넣어도 돈을 헤프게 쓰거나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거나 자신보다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깔보기 쉽다. 그 결과 생활의 균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사고는 7가지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질적인 돈에 대한 사고방식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사고방식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돈은 신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2. 모으는 법.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도 있고 반면 좀처럼 모으지 못해 저축한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물론 수입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집이나 자녀의 유무 등 생활환경 차이도 커다란 요인일 것이다. 저축의 여부는 수입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모을 수 있는 사람과 모을 수 없는 사람. 이 운명을 나누는 것은 저축이 습관화 대연되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말한 대로 돈은 도구이다. 따라서 모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저축 습관을 들이고 수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가는 것이 돈의 교양이 된다. 그리고 습관화의 결과가 저축에 이라는 수치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수입이 늘어나면 생활의 질을 올리고 싶어한다. 영국의 역사 정치학자인 시릴루스코트 파킨스도 그의 저서 파킨슨의 법칙에서 지출액은 수입액에 도달할 때까지 팽창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생활의 질을 올려버리면 좀처럼 떨어뜨릴 수 없다. 그 결과 저축은 생각한 것처럼 늘지 않는다. 실제로 1억 원을 넘는 가게 수입이 있어도 평균보다 조금 비싼 집을 구매하고 그 집에 어울리는 고급차를 보유하고 아이 둘을 사립초중고에 보낸다면 저축은커녕 살림이 몹시 쪼들릴 것이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런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기술을 익혀 그것을 습관화하는 길밖에 없다. 바른 습관이 몸에 배지 않으면 비록 큰 돈이 손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많은 복권, 당첨자가 자기 파산하는 것처럼 저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바른 돈의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저축 방법을 소개하겠다. 그것은 실수령액을 20%, 60%, 20%로 나누는 방법이다. 가령 실수령액이 300만원이라면 60만원, 180만원, 60만원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사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저축을 위한 20%는 우선 저축할 것. 그리고 자기 투자를 위한 20%는 자신을 향상시키는데 전부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 저축은 지출한 후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들어오면 무조건 저축하는 방법이다. 가장 먼저 저축을 하면 나중에 남은 돈의 범위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 저축액은 확실히 늘어간다. 그러나 매월 월급날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려면 귀찮기도 하고 바빠 시간을 내지 못해 좌절하기 쉽다. 월급날 지정한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구조에 따라 매월 실수령액의 20%를 저축해가면 5년 동안 1년분의 실수령액을 저축할 수 있다. 실수령액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의 저축을 1억원이라면 1억원의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 우선 저축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다. 저축을 계속하면 지출을 컨트롤하는 바른 돈의 생활습관을 드릴 수 있다. 저축이 습관화되면 수입이 올라가고 수입이 오르는 것에 비례하여 저축액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20%의 자기투자도 마찬가지로 습관화라. 익숙해질 때까지 상당히 힘들지도 모른다.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하면 자기투자를 줄여서 식대로 사용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많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여러가지 생각이나 가치를 접하여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것 없이는 돈의 교양은 쌓이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러라도 20%라는 예산을 소화하겠다는 생각으로 투자처를 엄선하여 자기투자를 해야 한다. 여기서 상당히 특이한게 20%는 무조건 자기를 위한 투자로 쓰라는게 되게 특이했습니다. 영상을 듣는 분 중에 간혹 저축을 강조하면 그렇게 저축해서 돈도 못쓰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식으로 20%는 뛰어나서 자기 개발을 위한 경험을 하는데 돈을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3. 사용법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이 말은 빌 게이츠가 세계 넘버원의 자산가가 됐을 때 한 말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다. 이 도구가 가진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용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란 쓰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돈을 가치 있는 곳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의식해야 할 것은 보통 사용하는 돈을 투자, 소비, 낭비의 세 종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다. 지급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투자 지급한 금액과 같은 가치가 있었다. 소비 지급한 금액 이하의 가치밖에 얻지 못했다. 낭비 우선은 낭비를 줄여 투자를 늘려갈 것, 돈을 사용할 때 매외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예측하여 판단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실제로 얻은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습관화한다. 이 반복에 의해 낭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려가는 것만으로 돈의 사용법에 대한 교양이 쌓여간다. 돈의 사용법이라고 하면 낭비하지 않는 것이나 절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하지만 돈은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도구다. 맹목적으로 절약하여 조금이라도 많은 저축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돈의 본래 가치를 즐길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라 절약이 초래한 폐에는 적지 않다. 우선 지출을 줄이면 생활의 여유가 사라진다. 그리고 쇼핑을 할 때나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선택의 기준이 모두 가격이 된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기준이 아니라 싼 것에 기준을 두고 물건을 사게 된다. 치명적인 폐에는 마음의 자양분이 되는 경험에 돈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본 곳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 낯선 풍경을 접하거나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먹어보거나 느껴본 적 없는 분위기를 느껴보거나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이 사고를 만들고 날마다 판단 기준으로 전환되어 간다. 경험이 부족하면 사고가 깊어지기 힘들고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힘들다. 즉 경험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성장을 막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처럼 과도한 절약은 생활에서 여유를 앗아가고 마음의 피폐를 초래한다. 그리고 인생에도 결정적인 폐해를 가지고 온다. 물론 제한된 수입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출을 컨트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필요한 것이 강약이다.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돈을 지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갑을 닫는다. 강약을 주는 것으로 수입 내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된다면 지출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4. 버는 법 버는 법이라고 해서 직장인은 돈의 교양을 높인들 급여 체계가 정해져 있는데 수입의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버는 힘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치와 가격을 가려내는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점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버는 힘을 올리는데 필요한 것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어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가치와 가격을 가려내는 것인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돈을 버는 본질이 있다. 우리가 돈을 손에 넣을 때는 맞은 편에 반드시 자신 이외의 누군가가 있다. 스스로 돈을 인쇄하지 않는 한 스스로 돈을 만들어낼 수 없다.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이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돈을 지급하는 측이라고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급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사람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일까?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가 교환가치, 두 번째가 사용가치이다. 교환가치라는 것은 돈과 물건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교환할 때의 가치이다. 이 가치는 금액으로 표현된다. 두 번째는 사용가치이다. 이 특징은 어떤 사람에게서 있어서는 매우 가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 의뢰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용가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나 예를 들겠다. 어느 셀렉트 숍에서 10만원에 들여온 양복을 100만원에 팔고 있다고 하자. 들여온 가격은 거의 교환가치이다. 10만원에 들여온 물건에 90만원의 이익을 보려는 것은 도둑놈의 신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셀렉트 숍에서 팔고 있는 가격은 양복이라는 상품 그 자체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품을 고르는 센스나 당신이 본래 그 센스 좋은 양복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수고가 덧붙여져 있다. 이 덧붙여진 가격이 말하자면 부가가치이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용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부가가치를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셀렉트 숍에서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용가치란 파는 사람이 만든 부가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교환가치가 아무리 저렴했다고 해도 사용가치에 대한 신용이 높으면 결과로써 가격이 높아도 팔린다. 따라서 당신이 버는 힘을 올리고 싶다면 파는 사람 측에 섰을 때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차이가 큰 것은 어떤 상품 서비스인가? 같은 상품 서비스라도 가격차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커다란 사용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실현해 가면 된다. 셀렉트 숍의 예로 말하면 당신이 차액 90만원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비록 당신이 직장인이라고 해도 고용한 측에서는 커다란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원에게는 그만큼 급여로 환원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원 자신이 만들어내는 수익 중에서 일부를 급여로 환원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급여가 오르지 않아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거나 이직해버리는 경우 손해가 크다. 이처럼 당신이 가치와 가격을 가려내는 능력을 연마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버는 힘으로 수렴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싫은 것, 괴로운 것을 참고 있다고 해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시대는 가까운 미래에 확실히 종원을 맞이할 것이다. 버는 능력을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의 자본 수준이나 IT의 진전에 맞설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날마다의 루틴워크, 즉 정해진 하루의 일이나 자료의 작성이라는 시간 연동일에서 벗어나 관리나 창작 등 성과 연동일로 옮겨가는 것이다. 업종이나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비즈니스맨은 일의 70에서 80%는 시간 연동 작업에 소비하고 있을 것이다. 시간 연동일은 평평해지는, 즉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는 앞으로 상대적인 수요가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관리나 창조 등의 성과 연동일은 개발도상국의 싼 임금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아웃풋밖에 할 수 없는 기계로 대치될 일도 없다. 그리고 시간 연동일의 기본적인 문제는 당신의 시간과 수입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정된 시간을 내주고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인생을 풍성하게 할 도구인 돈을 얻기 위해 인생 그 자체를 잘라서 파는 것이다. 고수입을 올리는 직장인 중에 지나치게 바빠서 돈은 있지만 사용할 시간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적지 않는데 바로 이 덫에 걸렸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성과 연동일은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창의적인 일이나 관리 중심의 일로 옮겨가야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화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높여야 하는 것이 스파이키한 능력이다. 스파이키란 한마디로 말하면 날카롭다라는 의미다. 즉 개발대상국 사람이나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창조적 감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만들어낸다. 비록 시대는 변해도 당신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창조성이나 높은 품질이라는 가치는 주위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치는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의 시간적 가치를 높여줄 것이고 사회나 회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으면 시간 연동 1로 얻을 수 있는 시급의 한계치를 훨씬 넘는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잘하는 부분을 신장시키는 데 투자한다. 자신의 시간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신장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을 신장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 기준으로 주위에 있는 100명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을 권한다. 우선은 100명 중에서 이것만은 절대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장점이라고 정의하자.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도 기술도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자신이 이를 깨닫지 못할 뿐인 경우도 왕왕 있다. 만약 모른다면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 그것에 철저히 투자하고 연마한다. 서툰 부부는 과감하게 포기한다. 이 판단을 정확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글로벌화되는 사회 가운데 안정적으로 버는 힘을 유지하기 위한 열쇠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 주위 100명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정점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뿐이다. 문제는 차별화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그 좋아하는 것이 주위의 100명에게 지지 않을 강점이 될 레벨에 도달하면 충분히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이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당신이 사회나 회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거기에 신용이 생겨나고 신용이 있는 곳에는 돈이 생긴다. 돈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사회에 제공하고 마음과 시간의 풍성함을 손에 넣는다. 그것이 돈의 교양이 높은 사람이 돈을 버는 법이다. 5. 불리는 법 7가지 돈의 교양 중에서도 습득까지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리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 외의 요소와 다르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 요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자산운용이나 투자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리스크가 있어서 무섭다라든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거부해버리기 쉽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는 이 돈을 불리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오히려 리스크를 증폭시킬지도 모른다. 자산운용이란 자신의 돈을 일하게 하는 것이다. 일한다는 것은 사회나 회사에 가치를 제공하고 급여라는 형태로 돈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일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주식 투자를 생각하면 알기 쉽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그 돈은 간접적으로 투자한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 기업은 그 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세상에 만들어낸다.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매출이 늘어 이익을 얻는다. 이익을 얻으면 주식을 산 투자자는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그 이익을 환원받는다. 혹은 실적이 신장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즉 어느 쪽도 사회나 회사에 뭔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얻는다는 기본적인 구조는 변함이 없다. 자신이 일하거나 자신의 돈이 일하거나 이익 차이밖에 없다. 돈을 일하게 하지 않고 자신만이 일하는 상황은 말하자면 로프 하나에 의지하여 벼랑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평소 돈을 일하게 하여 자산운용에 의한 수입원을 확보해두면 다소나마 가게를 안정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벼랑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로프는 한 줄보다는 두 줄인 편이 마음이 든든하다. 자산운용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버려두면 미래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리스크, 수입원이 하나밖에 없는 리스크, 자산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를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금융상품은 리스크가 크다라든가 이 금융상품은 안전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리스크의 정도는 금융상품에 따라 절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크게 하는 것도 작게 하는 것도 투자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투자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하는 주식 투자와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주식 투자는 같은 주식이지만 과연 리스크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리스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금융상품의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하지 않아 생기는 미래의 생활비가 부족해진다는 리스크나 기회상실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투자 방법은 저희 채널에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벌이가 많은 플로우 리치,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자산을 가진 스톡 리치이다. 수입에는 플로우 수입과 스톡 수입의 두 종류가 있다. 플로우 수입이란 자신이 일하여 얻는 수입으로 노동소득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스톡 수입이란 부동산이나 회사를 자산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노동과 관계없이 그런 자산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말한다.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금, 부동산 투자의 임대 수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자본소득이라고 불린다. 우선 열심히 일해서 플로우 수입을 올린다. 그 돈으로 스톡 수입을 만들어 낼 자산을 구매한다. 이 행위가 반복하면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상승효과로 수입 전체가 점점 커진다. 지금 20대인 독자들은 어떻게든 집중하여 죽을둥 살둥 일하여 플로우 수입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 커다란 스톡 수입을 얻기 위한 원천이 된다. 병행해서 미래 스톡 수입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면 자금이 모인과 동시에 효율 높게 스톡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목표하고 싶은 이상적인 밸런스는 30대는 수입의 20%, 40대 50%, 50대 70%가 스톡 수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60대에 접어들 무렵 80%가 스톡 수입이 되어 그곳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규모까지 크게 부풀어 올라야 한다. 이 밸런스를 달성하면 나이가 들어 젊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없어도 스톡 수입으로 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 일찍부터 전략적으로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스톡 수입을 쌓아가는 도정을 마음에 그릴 것. 이것이 자산운용을 진정한 의미에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비법이다. 결코 눈앞의 연금술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엔 여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즉 열심히 일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플로우 수입. 꾸준한 현금 흐름을 높이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 투자로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일단 수입의 크기를 크게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쪽으로 돈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되면 결국 투자하는 돈이 점점 커지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돈이 커지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우선적인 것입니다. 6. 유지관리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이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수인만으로 돈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버린다. 그리고 스스로 수입만 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착각해 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돈 버는 능력을 향상했다고 해도 돈의 교양 자체를 높여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익히지 않으면 돈은 손에서 빠져나갈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지관리란 가계부 관리가 아닌 목돈이나 자산의 유지관리를 가리킨다. 유지관리를 위한 돈의 교양은 몹시 중요하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 돈 모으는 법, 사용법, 버는 법, 불리는 법 등의 교양을 높여도 유지관리를 할 수 없으면 도로함이 타버리다. 유지관리는 착실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돈의 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빚 갚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산 운용의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면 굳이 애정보다 앞당겨 빚을 갚는 대신 대출금리 이상의 운용이율을 목표로 하는 것도 유지관리를 위한 돈의 교양 중 하나이다. 대출금리 이상의 운용이율이 나온다면 애초에 서둘러 변제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빚으로 운용자금을 조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금리가 1% 밑도는 주택담보대출도 드물지 않다. 주택 융자 공제를 받아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애정보다 빠른 변제의 원리금 삭감 효과보다도 큰 경우도 있다. 주택 융자를 애정보다 빨리 갚기 위해 노력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일본이래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아주 낮은 것 같고요. 빚을 변제하는 것의 장점과 일부러 변제하지 않고 두는 것의 장점을 냉정히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돈을 유지관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능력이다. 즉 대출도 잘 이용하면 돈을 유지관리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버는 것보다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게 유지관리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번 돈을 유지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소개한 많은 자산배분 투자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에 자신이 모은 돈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품의 변동성이 서로 상쇄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 사회환원입니다. 여기서 일곱 번째 돈의 교양으로 습득하고 싶은 것이 사회환원이다. 사회환원 방법은 특별히 돈이나 물자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자원봉사처럼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산은 돈과 노동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피치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스피치를 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매월 1만 원을 어딘가에 기부하는 것보다도 매월 친구나 지인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편이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바른 생각이나 견해를 전파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좋다. 당신이 발산한 좋은 일이 세상에 퍼져가면 그것은 훌륭한 사회환원이 된다. 기부나 자원봉사는 당신의 돈이나 노동력 즉 물고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터득한 기술이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해 가는 것은 말하자면 물고기 잡는 법을 사회에 가르치는 것이다. 유익한 정보나 경험, 스킬을 주위에 아낌없이 전파해 가면 그것은 돌고 돌아 세상을 좋게 만든다. 그리고 주면 줄수록 자신은 인간으로서 그릇이 큰 사람이 된다. 주위에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비슷한 친구가 모여든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인생의 충족감을 더해가는 것이다. 돈의 교양을 습득하는 것의 마지막 결승점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자유롭고 여유 있는 인생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정해 돈이나 시간 같은 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그 선택지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상태야말로 자유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풍부해졌다고 해도 주위 사람이나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환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경제적인 여유를 실감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어딘가가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지금까지 익힌 자신의 기술이나 경험을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에 제공한다. 이것이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활용된다. 이러한 사회 환원은 사회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진정한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도 너무 좋은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의 그릇 저자 이즈미 마사토 님이 지은 돈이란 무엇인가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돈의 속성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곱 가지 돈의 교양 즉 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재테크의 정석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숙지하셔서 실천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